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놈들 짓이 분명히... 웃어! 안사용 고무수보 방이야! 우리 언제 만난 적 있어요? 이놈이랑... 이놈이랑 비슷해요? 아침에 그 남자가 보여요. 나 미행했나봐. 지금 어디에요? 바로 코앞에 있다고요! 네, 민재인입니다. 어디야? 이유 없이 무지 불안한 날이죠. 난 오늘이 그래요. 강성주 형사가 나왔는데요? 황정민이 너야? 강성주와 눈치룩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유진씨. 지금 어떻게 된거에요?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유진씨가 위험해요. 유진씨. 소유진 어딨어? 우리가 왜 그 사진을 갖고 있냐고! 강성주가 왔고... 안에서 공부한 것입니다. 제발, 안에서 공부한 것들... 제시아... 이사를 많이 안에서 공부한 것입니다.